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72번째 패턴을 살펴볼텐데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소위 영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보통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문법책에서는 주로 이제 4가지를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가 있고요. 물론 이 가정법 현재를 그냥 단순 조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가 있고 그리고 가정법 미래가 있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이제 보고 형태를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죠. 주어가 나오고 현재형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래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이제 should라던가 should나 또는 이제 what to 같은 거가 나옵니다. what to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정법 과거가 여러분들이 항상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f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나와요. 과거형 동사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나오죠. 그쵸? 자 head pp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분류법이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분류법 자체가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정법 현재는요. 이 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이니까 이걸 현재라고 말을 했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도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과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도 이게 과거 완료 형태니까 명칭을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래 같은 경우는 should도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죠. shall에. 그쵸? 그리고 what to 같은 경우도 이게 what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얘도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과거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미래라고 쓰는 거죠.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 미래는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형태로 이 명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형을 썼지만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서 부르는데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워요. 헷갈리죠? 그쵸? 그리고 이 과거 완료도 과거 완료는 원래 과거보다 한시세 이전이죠. 그쵸? 그런데 과거 완료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이전 같은데 근데 의미는 뭐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가정법 이 조건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가정법 현재도 형태는 현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미래를 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이죠. 명칭과 의미가 좀 잘 맞지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정법을 가르칠 때요. 저는 1형, 2형, 3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조건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형 조건문이 있고요. 그리고 2형 조건문이 있고 그리고 3형 조건문이 있다고 가르쳐요. 자, 1형은 어떻게 되는가? 1형은 if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에 현재형 동사가 나와요. 그쵸? 현재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2형은요. 2형,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3형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형, 헤드 pp가 나온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 현재형, 1형이죠. 1형. 이 1형이 현재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리고 미래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2형도요. 2형도 얘가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에 반대였죠. 그래서 현재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리고 should와 what처럼 미래를 가리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형과 2형이 가리키는 시점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 완료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문법 책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형에서 2형으로 갈 때 가리키는 시점은 같지만 뭐가 이제 달라지는 거냐면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공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가정법을 설명을 하면서 이 패턴 72부터 쭉 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1형, 2형, 3형이라는 이 구분법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존의 이 가정법, 분류법은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 학습자들이 좀 헷갈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1형, 2형, 3형으로 제가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요. If he is honest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직하다면 그죠? 정직하다면 I will employ him이죠. 나는 그를 employ가 뭐예요? 고용하다죠. 고용하다. 내가 그를 고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지금 봐봐요. 지금 과정법 과거가 됐죠? 예, 여러분들이 아실 땐 과정법 과건데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게 2형이죠. 2형 얘는 1형이고 자, 지금 1형과 2형이 가리키는 시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If he is honest랑 If he was 또는 was honest 보통 워가 맞습니다. 보통 워가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 2형에서는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주로 워을 쓰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구어체에서는 워즈도 씁니다. 자, 그가 정직하다면 그리고 If he was honest 또는 was honest 하면 그가 정직하다면인데 이 1번에서 2번 1형에서 2형으로 내려갈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손함이 올라간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번 같은 경우는 그가 정직하다는 어떤 그것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예,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고용할 텐데 근데 2번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만약에 말이지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조금 이렇게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거다. 고용할 텐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3형이죠. 예, 3형 3형 같은 경우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그러한 이제 의미죠. 해석하게 되면 그가 그쵸? 정직했었다면 이죠. 과거에 그쵸? 그가 과거에 정직했었다면 나는 그때 바로 그 과거에 그를 고용했을 거야. 예,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if he does it 그가 그것을 한다면 그 일을 한다면 그는 will be punished 죠. 예, 처벌받을 거다. 자, 5번입니다. if we say we have no sins 예요. 그쵸? 우리가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쵸? 예,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we deceive ourselves 저 deceive는 뭐예요? 속이다죠.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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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하다 이 뜻입니다. 속이다 기만하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예, 무슨 성경구절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예,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이게 아마 요한일서라는 그 성경의 저 뒷부분에 있는 책에서 나와있는 성경구절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요. 자, if I were 또는 was a virgin 원래 I는 was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was를 씁니다. 그쵸? 내가 새라면 내가 새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자, I'm told죠. 자, be told니까 이거는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져진 거죠. 그쵸? 수동태니까 그래서 듣다가 됩니다. 그쵸? 듣다. 말함을 당한 거니까 그쵸? 내가 듣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돼 있죠? 대시 생략돼 있는 거죠. 나는 대디아를 지금 들은 거예요. 대디아가 무슨 내용입니까? He is out of town이죠. 그가 도시 밖에 있는 거죠. 마을 밖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 if he were in town 이죠. 자, 이거는 이형이죠. 이형. 그쵸? 타입2예요. 자, 이형이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가 만약에 이 town 안에 있었다면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he would never fail to 예요. never fail. 여러분, fail to는 뭐예요? 뭐뭐하지 못하다죠? fail to 부정서는 뭐뭐하지 못하다인데 여기에 never가 붙어. 그러니까 뭐뭐하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니까 반드시 뭐뭐하다예요. 반드시 뭐뭐하다. 그쵸? 예. 그래서 그는 반드시 여기에 왔을 텐데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올 텐데 정도가 됩니다. 자, 8번 보시면은 클레오파트라의 코죠? 예. 이게 주어네요. 클레오파트라는 과거 인물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는 헤드 PP.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 즉, 타입 3의 3 형태의 가정법 조건문이 나오겠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had been shorter 바로 더 짧았었다면 코가 좀 더 짧았었다는 얘기는 좀 낮았었다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낮았었다면 과거에 그쵸? 그랬다면 전체 역사 뭐에? 세상의 전체 역사가 would have been changed 이에요. 바뀌었었을 텐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요. 이건 별표 한번 칠까요? 예, 별표 한번 치면은 자, 헤드 PP죠. If I had taken your advice 헤드 PP니까 얘는 뭐예요? 그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로 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쵸? 그리고 3형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뒤에는 보세요. 여러분 얘는 어떤 형태입니까? 예, 헤드 PP인데 여기에 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정법 과거 형태가 나왔어요. 그쵸? 이거는 2형입니다. 이렇게 2형과 3형을 섞어서 쓸 때가 있어요. 이거를 혼합가정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배우는데 아무튼 이렇게 서로 좀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 과거에 그쵸? 그러면은 I should be happy now 지금은 기쁠 기쁠텐데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좀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뒷구조 있잖아요. 뒷구조. 그쵸? 1형일 때 이제 if 쓰고 주어 다음에 현재 쓰고 컴마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뭘 씁니까? 조동사의 현재형 will 같은 거 그쵸? 또는 can 같은 거 쓰고 동사 원형 쓰잖아요. 1형은 2형 즉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형이 나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 그쵸? could 같은 거 그쵸?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그리고 3형 같은 경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라던가 could라던가 이런 게 나오고 뒤에 have pp가 나오잖아요. have pp. 그쵸? 그런데 제가 이 9번에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얘랑 얘랑 쓰일 때도 있고 그리고 얘랑 얘랑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혼합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it is absolutely necessary 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뭐가 절대적으로 뭐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에요? if we are to keep healthy 그쵸?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쵸? 이 b2용법에서 b2용법이 이 푸절 안에서 쓰게 될 때 그쵸? b2용법이 이 푸절 안에서 쓸 때는 이게 의도입니다. 의도 그쵸? 뭐뭐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뭐가? 바로 이 death 이하하는 거 이게 지금 진주어죠? 이게 진주어예요. 가주어는 얘가 가주어죠. 가주어 자, 대디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대디아가 뭐예요? we should have a sufficient sleep 바로 충분한 그쵸? 충분한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충분한 수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아, 저도 진짜 제가 진짜 잠이 많은 사람인데 거의 학창시 전에는 12시간 13시간씩 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직업이 목회를 하다보니까 새벽기도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새벽기도를 하니까 맨날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금 몸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할 일은 많아. 할 일은 많다보니까 저녁에 막 11시, 12시는 기본으로 넘길 때가 있고 한 2, 3시간 자는 거죠. 그러면 아, 참 이게 참 새벽기도가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를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그래서 한 9시쯤 자야지 이렇게 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찍 자야 돼요. 건강하려면. 자,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If we were to 가정법 이형이죠.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게다가 워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가서도 배울 거예요. 아마 70, 한 3, 4강 정도에 나올 텐데 워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의 일 등을 말할 때 이제 워투를 씁니다. 슈도 동사 원형이랑 이게 가정법 미래라고 우리 이제 문법 책에서는 가르치는데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려면 awake죠. 그렇죠?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By noise and other disturbances 바로 방해죠. 다른 방해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음과 그리고 다른 어떤 방해에 의해서 그렇죠?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렇죠? 유지된다면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잠잘 수 없도록 소음과 그리고 다른 어떤 방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면 We should very soon die 우리는 정말 빨리 죽을 거다 그렇죠? 네 잠 못 자면 안 돼요 과로사하죠 40대 그렇죠? 과로사하는 이유가 다 이게 잠 못 자고 쉬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 많이 자야 됩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I have often thought 나는 생각해왔다 뭘 생각해왔어요? it 이 it이 뭔지 모르겠죠 이 it은 바로 이 이 if절이 이끄는 요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네요 쭉 너무 기네 여기 라이프까지예요 자 이 if절의 그 조건이 어떻다? 축복일 거라고 생각한다가 되겠죠 자 이 if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주어예요 이때 it도 이 if절이 지금 진주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각각의 인간이 war struck blind and death 그렇죠? 눈 멀고 귀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 그러니까 스트록 스트라이크의 과거분사죠 그래서 눈 멀게 되고 눈 멀게 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 그렇게 각각의 인간이 된다면 얼마 동안 few days 며칠 동안 어떤 시대에 뭐하는 동안 그의 초기 그러한 성인의 삶 그렇죠? 초기 성인의 삶의 얼마간의 기간에 며칠 동안 이렇게 눈 멀고 귀머거리가 된다면 그렇죠? 된다는 것이 어떻다? would be blessing 축복일 거라고 내가 생각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darkness 어두움은 만들 거래요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more appreciative of 뭐뭇을 감사하는 뭐뭇을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appreciative of 까지 시력을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silence 침묵이죠 침묵 침묵은 would teach him 그에게 알려줄 거래요 뭐를요? 소리의 즐거움을 알려줄 거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것을 잠시 동안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게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저자가 뭐라 그래요? 어두움은 그 시력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해줄 거고 침묵이라는 것은 소리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교훈적인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he was full 그가 바보예요 예 그리고 언제나 in depth니까 빚지고 있어요 그쵸? 어리석고 빚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if would have been 이죠 would have pp네 어디서 많이 봤죠 3형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는 쉽게 잊어버림을 당했을 텐데 bpp니까 그죠? 예 잊어버림을 당했을 텐데 만약에 뭐 했다면 if he had not gone mad 그가 미치지 않았었다면 mad는 미친이죠 그가 미치지 않았었다면 그는 쉽게 잊어버림을 당했을 텐데 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의 미침은 released 해방시켰죠 뭔가를 풀어놓았어요 뭐를요? 더 히든 포에트예요 그렇죠? 감추어진 시인 감추어진 시인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적 재능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시적 재능이냐 that was in him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시인 그렇죠? 그것을 그의 미침이 광기가 그것을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he was born again 그는 다시 태어났죠 a fountain of song 바로 이 노래의 이 원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노래의 샘 그렇죠? 샘 근원 그렇죠? 원천 이런 뜻입니다 파운테인이 그것이 rose up 그렇죠? 솟아올랐어요 뭐로부터? from the depths 깊이로부터 뭐에 대한 깊이예요? his spirit 그의 영혼 그의 어떤 정신으로부터 자 이제 4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번 4번은요 이거는 제가 좀 별표를 좀 하나 치고 시작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약간 어려워요 이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일단 4번의 첫 번째 보시면은 good will이 나오죠 good은 뭐예요? 선한 거죠? will은 의지죠 그래서 이게 선의예요 자 선의를 the most liberal profession인데 여러분 liberal 같은 경우는 얘가 진보적이라는 뜻이 있고 진보적인 그리고 뭔가 좀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그리고 얘가 아끼지 않는 거죠 아끼지 않는 그리고 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profession 같은 경우는 주로 원래는 직업이라는 뜻이고 직업 중에서도 전문직을 말합니다 전문직 그런데 얘가 프로페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 공언하고 무언가를 천명하는 거 그렇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이 서브젝트 이 부분 그렇죠? 서브젝트 프레이즈 이 부분 주부에서의 이 해석은 선한 의지를 가장 후하게 가장 자유롭게 천명하는 것은 막 공언하고 공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의지가 있다고 또는 선한 의지를 그냥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것이 동사가 아죠 네 그것이 어때요? Very far from being 이에요 far from far from은 거의 never죠 never 그렇죠? 결코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뭐에? 그것에 자 그것은 뭡니까? 선의죠 선의의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행복할텐데 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I should be happy 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일단 이 푸절 안에를 보시면은 헤드 pp가 나오죠? 헤드 pp는 얘는 과정법 과거 완료고 3형이고 이 주절은 과정법 과거니까 2형이죠 2형 그렇죠? 지금 행복할텐데 이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그렇죠? 자 그러면 뒷내용을 보시면은 만약에 뭐 했었더라면 나 자신의 경험이 헤드 어폴드 어폴드는 어폴드는 이게 약간 제공하다의 느낌이죠 제공하다 제공했었더라면 뭐를요? 아주 적은 예들을 제공했었더라면 그렇죠? 뭐에 대한 아주 작은 예예요? 적은 예예요? 어... 또 little dependence죠? 아주 작은 의존 그렇죠? 뭐에 대한 작은 의존이에요? 그것들 위에 그것들은 뭐예요? 바로 그걸 막 선한 의지를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죠? 네 떠벌리고 다니는 거 자유롭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두어져야 할 작은 의존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의존의 건 뭐예요?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좀 덜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의존을 그렇죠?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리버란한 프로페션스 오브 굿윌 그렇죠? 그것에 두어져야 할 아주 작은 의존에 대한 보다 더 적은 경험을 그렇죠? 그 적은 경험을 내 인생에서 내가 겪었던 삶이 좀 적게 그 예시를 줬었더라면 나는 행복했을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나 그 허황된 공원이 정말 믿을 것이 못된다는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좀 더 해석할게요 자 선한 의지를 가장 그 이 후하게 또는 자유롭게 공헌하는 것은 결코 뭐가 아니다 가장 분명한 표지가 아니다 즉 선의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나는 행복했을 것 같다 만약에 내 인생의 경험들이 나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제공했었더라면 적은 예들을 제공했었더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적은 예가 아니라 정말 많은 예를 제공해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뭐에 대한 예예요? The little dependence예요 아주 작은 의존이죠 그쵸? 자 뭐에 대한? To be placed upon them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즉 그것들이라는 얘기는 이 헛된 공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에다가 두어줘야 될 아주 작은 의존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에다가 우리가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예들을 내가 적게 내 인생이 나에게 그걸 적게 제공해 주었었다면 행복했을 텐데 근데 반대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예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4번 좀 어려워도 반복해서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